1870년 런던 외곽의 조용한 시골마을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바스쉐바 에버리는 이모의 일을 도우며 독립적이고 생활력 강한 여인으로 철안합니다. 이웃의 목장주 가브리에 오크는 성실함과 지혜를 겸비한 양치기로 오연히 바스쉐바의 스카프를 줍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이 새끼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 갑작스런 청혼을 하는데요. 그녀의 말을 거절로 받아들인 그는 돌아서고 가브리엘은 진중하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독립심 강한 자신을 절대 길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녀는 끝내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날 밤 수상한 소리에 잠을 깬 가브리엘은 양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양몰이 개의 실수로 모든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아앉게 되죠. 한편 바르시바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유언장 삼촌의 모든 재산과 함께 운영하던 웨더버리 농장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그 시각 가브리엘은 일거리를 찾기 위해 배회하는데 그의 행색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파니라는 여성이 그에게 당장 일할 수 있는 농장을 추천해 주죠. 그렇게 파니가 말한 농장으로 향하는데 처음 본 이들을 돕기 위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을 끌어 나섭니다. 위험하게도 지붕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직접 올라가죠. 기나긴 밤이 지나고 농장 주인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농장 주 바스 세바는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웨더버리 농장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세 주인을 우습게 본 노동자들은 그녀의 단호한 행동에 놀라며 그녀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죠. 농장 주로서 처음으로 해내야 할 일은 힘들게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에 파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농산물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가격 흥정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지만 원하는 값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죠. 그러던 중 마을에 잘생긴 농장 주 볼드우드가 눈에 들어오고 한야와 이야기를 나누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발렌타인 카드를 장난스레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온 후 웨더버리 농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아스셰바도 팔을 걷고 나서죠. 그때 그녀의 농장을 찾아온 볼드우드 즐겁게 일하는 바스셰바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일전에 보낸 카드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카드를 받기 전부터 볼드우드의 마음속엔 이미 그녀가 자리 잡고 있었죠. 혼란한 마음에 가브리엘을 찾아가는데 그녀는 가브리엘의 솔직한 생각을 듣길 원하고 자신을 질책하는 듯한 그의 대답에 다소 신경질적으로 반응해버리죠. 다음 날 아침 웨더버리 농장을 떠나는 가브리엘 그런데 물타리를 부수고 나간 양들이 클로버 잎을 먹고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 이 고급 기술을 쓸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사람을 보내지만 그녀가 올 것을 예상이라도 안 돼 그는 한참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죠. 양들을 치료하는 가브리엘 흔히를 무사히 넘긴 그들의 흥겨운 술잔치에 볼드우드도 자리를 함께하게 되고 하지만 청원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죠. 그를 보내고 여느 때처럼 농장을 살펴보던 바스셰바는 한 군인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는 바스셰바를 빤히 쳐다보며 다음날 그는 떠나지 않고 농장 일을 돕고 있죠. 트로이를 이곳에서 내보내려 하지만 오히려 그의 언변에 넘어가는 바스셰바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그와의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죠. 능수능란하게 바스셰바의 첫 키스를 가져갑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던 가브리엘이 바스셰바를 말리는데 예전 그에게 외더버린 농장을 추천해줬던 파니가 트로이의 악혼녀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보란데 볼드우드에게 청혼 거절 편지를 보내고 트로이를 찾아가 혼인을 해버립니다. 미스 바스셰바 트로이 농장에선 두 사람의 결혼 피로연이 한창인데 심상치 않은 날씨를 예감한 가브리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죠. 그 모습을 본 바스셰바도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그녀는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이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죠. 농장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트로이는 갈수록 도박에만 몰두하는데 그런데 초라한 행색의 옛 연인 파니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고 그녀의 변심으로만 여겼던 그날의 아픈 기억은 사실 두 사람의 엇갈림으로 인한 오해였던 것이었죠. 자신의 뱃속에 트로이의 아이가 있음을 밝히는 파니 하지만 오랜 굶주림으로 파니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다음날 두구의 시체가 웨더버리 농장에 들어오는데 본능적으로 트로이의 전 여자란 걸 알게 되죠. 그는 바스쉐바의 앞에서 파니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다스쉐바에겐 상처를 주셔 다음날 군복을 갇혀 입고 집을 나선 트로이는 멀리 떠나버리는데 한순간에 미망인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가브리엘은 능력을 인정받아 골드우드에게 스카우트되고 그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청월을 합니다. 어느새 가브리엘을 의지하고 있던 바스쉐바는 자신도 찾지 못한 답을 그에게 구하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오고 골드우드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크리스마스 연애를 준비합니다. 가브리엘의 마음을 알기로 나는 바스쉐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트로이가 눈앞에 다시 나타나고 그는 돈을 요구하는데 그때 그녀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골드우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제 그녀의 뒷을 지킬 필요가 없다 느낀 가브리엘은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그가 떠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스쉐바 결국 그를 잡기 위해 달려가죠 그제서야 가브리엘은 한결같았던 자신의 마음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끼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